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촌철님들이 다양한 아침 풍경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다니엘님, 미국 메릴랜드입니다. 여긴 편안한 일요일이라서 오늘은 JB가 어떤 삐딱선 정신을 들고 왔나 궁금합니다. 삐딱한데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고 명원섬님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시선집중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디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기를 기대하며 혹시 구둘장에 불을 때우신 건가? 그러면 죽이는데 너무 부럽다. 저도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있고 싶네요. 그리고 봉재석님은 제주도로 출장갑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8시 비행기인데 시선집중 들으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힘찬 하루 되세요. 제주도 출장은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가고 싶다. 제주도 출장. 저희도 뭐 하나 만들어서 갈까요? 그러니까요. 말 말하지 말고. 전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JB가 기획안 좀 내세요. 그럴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희로 이용기님은 금요일에 2차 면접시험 보고 주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2차 면접까지 가시면 이제 합격 통지서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요즘은 몇 차까지 가지? 잘 모르겠네요. 2차 하면 됐지. 뭘 더 가요. 더 가기. 3차, 4차까지 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용기님 좋은 소식이 곧 도착하시길 바라고요. 9347님. MBC 라디오 개편한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시선집중 못 들어 무슨 낙으로 라디오 청취해야 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반갑게 JB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최동남님이 이제 일요일도 하나요? 일주일 내내 함께해 주시는 건가요? 좋아요. 네. 이번 주부터 시선집중 일요일에도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보고 말씀이요? 네. 이렇게 아껴두고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법무부 일정이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이 몰려와서 사인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도 정치성 발언을 했는데요. 정치권 대비 임박설에 힘을 싣는 듯한 행보.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가 대구에서 남긴 말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정치적 해석을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국민의 삶에 이런 정책적 행보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죠. 짚어야 할 포인트는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는 그냥 묻어둡시다. 그냥 그럴 거라고 치고요.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오면 파괴력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저 자신의 당락이 목표가 아닐 테니까 질문을 이렇게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총선 성적 기여도는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비례대표로 나와서 수도권 선대위원장 정도를 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뇌피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찾아봤더니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의 선호도가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 대상에 한동훈 장관을 포함시킨 지난해 6월 둘째 주 조사, 이때 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9%를 기록을 했고, 작년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는데, 그 뒤 11%에서 14%의 범위 안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갇혀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11월 둘째 주에서 13%를 기록을 했고, 역시 14% 천장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뚝 떨어지지도 않고 확 치고 나가지도 않는, 그냥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한동훈 장관이 확장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단정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호도도 같은 기간 19에서 22% 범위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선호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등의 보수 경쟁자보다 3배 정도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은데요. 선호도가 너무 지역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총선 승부처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을 재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보면 서울의 경우 한동훈 장관이 18%로 이재명 대표 17%보다 1%포인트 근수하게 높았습니다. 헌데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12%였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20%로 그 차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은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다음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충청권 한번 볼까요? 한동훈 장관의 선호도는 15% 나왔습니다. 헌데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는 26%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 강조를 해야 되고요. 특히 부울경을 봐야 되는데 부울경의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의 선호도가 15%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22%로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유 있는 우세를 보인 곳은 대구, 경북이 유일하였는데요. 한동훈 14%, 이재명 9%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두 번째, 흔히들 중도 확정력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성향을 한번 봤는데요. 무당층에서의 선호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2%, 이재명 대표가 9%였습니다. 중도층에서의 선호도는 한동훈 장관 10%, 이재명 대표 20%,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역별로도 수도권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거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중도 무당파층을 상대로도 상당한 확정력이 있을 거라고 볼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 한국갤럽의 선호도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장관의 선호도 추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와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여기서 수치를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도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별 국정수행 지지도나 한동훈 장관의 지역별 선호도 이런 것들이 거의 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종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확정력이 높다고 볼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의 최종 결론이고요. 중도 무당파 확정력도 없고 지역 확정력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갇혀 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재로서는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정말 지금 세간의 예측대로 장관을 벗어버리고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보폭과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변성은 현재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하에 분석을 하면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국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그리고 영향력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수다.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유상범 의원이 이 자리에서 했던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대통령 지지율 40%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 40%면 총선을 치를 만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분석한 대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40%의 지지율의 그늘이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또 한동훈 장관 본인의 성과라고 포장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거취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빠지지 않아야 된다. 조건이.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갇혀 있다. 이걸 어떻게 또 깰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푸른달 님. 기존 정치의 신물이 난 유권자에게는 일단 신선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노출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석을 좀 해 주셨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물음표로 남긴 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장관으로서 제한되게 어떤 노출됐던 본인의 진면목이 장관직 수행할 때보다는 더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면의 가능성은 다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님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내주고 계신데요. 핸젤과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출마를 해도 험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되고 아니면 비례? 이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금학사님은 근데 셀카가 표는 아니죠? 라고 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갔을 때 기차를 타야 되는데 사인과 셀카 요청이 많아서 3시간 동안 사인을 해 줬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말에 빗대서 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제가 조금 전에 드러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결고를 보면 지역별로 이재명 대표를 확인하기에 앞선 것은 대구 경북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역성혁명님이 대구 없이 정치를 논하지는 못하겠지만 대구만으로 정치를 또 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전국적인 영향력도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왜 대구냐. 굳이 왜 대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정책 행보라고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네. 3부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동훈 장관이 내일은 대전 카이스트를 간다 그래요. 아 그래요? 벌써 이제 이것도 역시 정책. 정책 행보라고 하겠죠. 법무부 일정 때문인 거죠. 네. 정책 행보로 하겠지만 정치 행보로 읽히진 않을까 싶고요. 주목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새 현수막을 놓고 청년 세대 비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같은 문구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구는 그냥 2030 세대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한다? 바보로 뭔가 보는 것 같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저 문구를 보고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느냐. MZ세대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수긍보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은 어떻게 저급한 내용이 홍보물로 결정됐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총선 기획단이 즉각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안이 유출된 거라며 수정할 수 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 이게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어제 민주당의 해명에 나섰는데요.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절차상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구들은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 23일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티저였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 캠페인을 준비하는 홍보 시행사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인데요. 자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서 현수막 개시를 직접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최고위원에 보고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보고가 맞다면 업체 이야기할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수의 언론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조금 전에 기자 질문도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민주당이 꼬리 자르려고 할 때 바로 국민의힘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어제 논평한 게 있는데요. 음성대욕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약 3,028억 원 중 약 2,389억 원, 무려 79%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습니다. 복지부의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감액됐고 고용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약 2,382억 원은 전체 삭감됐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이 이렇게 치고 나온 이유,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상투를 잡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 끌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겠죠. 바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유권자 세대 가운데 무당층이 가장 많은 층이 어디입니까? 청년층입니다. 이 청년층 공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예산은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일방적 공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격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도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자충수가 저쪽에 가면 뭐가 된다? 어무지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민주당의 똥볼은 국민의힘에겐 찬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저는 그래도 자충수 이런 고생한 표현을 썼는데. 네, 천천님들의 표현이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보컬 뉴스는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연합뉴스티비의 이대주주인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소액 지분을 끌어모아서 지분율을 높인 다음에 연합뉴스를 제치고 일대주주가 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불거진 게 을지학원을 운영하는 게 을지재단인데 이 재단의 박준영 이사장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전력이 있다. 이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건데 재판에까지 넘겨져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무죄가 선고가 된 이유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은 규정돼 있지만 발급받은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고 아무튼 엄청난 양의 마약성, 약품, 처방전을 받았다. 이 사실은 사실인 걸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방송에 책임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주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까지 멀쩡히 2대 주주로 남아있다가 왜 이 타이밍에 1대 주주가 되려고 나섰는가. 저는 오히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YTN 지금 민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자극받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싸인 교환이 있었던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